당산 1동에 위치한 당산골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소상공인, 청년기업, 주민이 함께 만드는 빛나는 골목길 제2회 동빛 산책이 개최됩니다. 당산골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14일과 15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산골 문화거리를 따라 환한 과일 등 산책로, 대형 과일 조형물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됐으며 주민 체험 프로그램, 플립마켓, 포토존, 야시장, 거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